안녕하세요. 며길상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호주에 살다보면 야생동물이나 곤충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절별로 이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번에 호주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산불을 피해서 내려온 거미들, 독거미들 같은 경우가 가정집에서 위험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 라고 할 정도로 정부 지침이 내려왔을 정도였어요. 녹지가 많다 보니까 호주는 사람이 사는 곳은 그렇다 보니까 불을 피해 많은 거미들이 내려왔다.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위험한 맹독성 동물이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살고 있는 곳보다는 호주 내륙 중심지 사막지대 뱀이나 거미나 이런 동물들이 맹독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란에서도 몇 번 볼 수가 있고 잊을만하면 들리는 게 이런 소식들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다뤄볼 이슈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뱀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렇게 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거기 관련돼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일단은 타이틀은 엘더리 우먼, 연세 드신 여성분이 화장실, 변기죠. 변기에서 뱀을 마주쳤다라는 게 이슈고요. 그리고 그때 발견된 뱀의 크기가 1.52미터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죠. 일단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골드코스트라는 시드니보다는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따뜻한 시드니보다는 따뜻한 동네인데 휴양지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골드코스트 브리스벤이라는 지역에서 발생됐던 일이고요. 지난달에 발생이 됐고 발견된 뱀의 종류는 카페파이슨이라고 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갔다가 뱀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 발견된 뱀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뱀을 잡으러 온 사람이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 뱀이 한밤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오싹하죠. 이 뱀을 잡는 사람이 봤을 때는 먹이를 찾아서 들어온 것 같다. 열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리고 특히나 이런 뱀들은 부러진 파이프로 들어온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고 빠르게 뱀을 잡았다. 이제 물을 내리면서 플러시 토일렛 잡아서 꺼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최근에 하루에 대개 6번 정도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기에서 발견되는 것 뿐만 아니라 뒷마당이나 집 근처에서 뱀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된 카페 파이슨은 다행히 독은 없는 뱀이고요. 가장 크게 자랐을 때 3.6m 라고 합니다. 3.6m면 성인 키가 170정도라면 어른 2명 정도 길이죠. 그 정도면 상당히 큰 뱀인데 독은 없지만 물리게 되면 그 상처가 아주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먹이가 되는 건 새 종류와 그리고 메모오스 쥐 같은 것들도 있죠. 포유류 조그만 쥐 같은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일단은 시드니 지역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스네이크 캐쳐 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네요. 캐쳐라는 직업이 있어서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광고란에도 볼 수가 있었고 많은 업체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호주에 지금 15년째 살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뱀을 맞닥뜨리거나 독거미를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살다 보면 마주칠 횟수는 적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상당히 마주칠 확률이 높고 특히나 독거미 같은 경우는 굴 같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밖에 있으니까 신기 전에 꼭 신발을 털어보고 신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자주 해요. 바퀴벌레나 모기나 파리 이런 것도 문제지만 독거미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현지에서는. 저 역시도 한 두어 달 전에 방역을 했고요. 일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